타이완 더펀스 니먼 하우 워싱 로타이쉰 안녕하세요 노태현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앰비셔스로 대만 팬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3 노태현 팬미팅 10.15 메가헤츠인 타이베이가 10월 21일 타이베이 클리퍼 스튜디오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에 정말 여러 번 가봤지만 이렇게 또 혼자 팬미팅을 하러 가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의 만남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온인아시아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곧 타이베이로 찾아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야오동 워우 시시해 화이트포도